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개그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이슬람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1187년 10월 2일 이슬람의 군주 살라딘이 살라딘은 뭐 까방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욕을 하려고 해도 욕할 거리가 없어요 일단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죄 없는 백성들 기독교 신자들은 다 풀어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고향 돌아가시라고 심지어 고향을 갈 돈이 없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여비를 다 챙겨줬다고 하죠 이 돈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시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살라딘이 약간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아직까지 칭송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요 나중에 살라딘이 죽을 때 그 유언을 뭘로 남기냐면 내 묘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작은 목관 하나만 만들어라 나무관 하나만 이런 예언을 남기거든요 지금도 살라딘의 목관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빌헬름 2세가 빌헬름 2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썬힘의 세계사 완전정부 거의 첫 부분에 1차 세계대전 편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말도 안 되는 정신나간 독일 황제가 빌헬름 2세잖아요 이 빌헬름 2세가 살라딘을 존경해가지고 아 저기 뭐야 살라딘의 묘가 목관 하나밖에 없다면서 안 돼 안 돼 아무리 내가 기독교 신자지만 저쪽은 이슬람교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영웅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 아주 화려한 대리석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줘라 저런 사람 저렇게 방치하면 안 돼 이거 예의가 아니야 해서 빌헬름 2세가 아주 화려한 대리석관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보내줘서 여기다 넣으시라고 시신을 그렇지만 그 이슬람교 측에서는 성인은 감사하나 살라딘의 유언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자라는 측에서 받기는 받아요 그 선물을 선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빌헬름 2세가 준 대리석 아주 화려한 관은 목관 옆에 전시를 해놨어요 지금도 지금은 목관도 있고 빌헬름 2세가 선물로 줬던 화려한 대리석관도 있고 그만큼 종교를 떠나가지고 영웅인데 왜 또 존경을 받냐면 살라딘이 십자고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성을 점령하자마자 모든 이슬람교 사원들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이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묘교회라고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맨 처음 묻혔던 자리에 세워진 기독교 성지 성묘, 성스러운 묘지 성묘교회를 이슬람 병사들이 부수려고 하니까 안 돼 부수지 마라 이거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지 마라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장소다 해서 못 부수게 놔둬요 성묘교회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성묘교회가 살라딘이 부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또 살라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되돌려라 즉 그 말은 뭐냐 성지순례 기독교 신자들의 성지순례 다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이슬람교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만 성묘교회 그대로 놔두고 이건 기독교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대로 이 성묘교회의 성지순례를 오고 싶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오시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가라 정착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살라딘은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라딘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자자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 십자군 왕국들 하나 둘씩 우리가 점령을 한다 말이 점령인지 항복을 해요 싸워봤자 질기 뻔하니까 그래서 안티오크 있잖아요 맨 위에 에이 에데사 안티오크 트리폴리 이렇게 예루살렘 십자군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티오크랑 트리폴리만 축소된 형태로 남고 다 살라딘의 이슬람권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 소식이 유럽에 전달이 된 거죠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탈환을 한 예루살렘이 다시 지금 이슬람 애들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유럽은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당시 교황이 우르바노 3세였는데 뭐라고? 이 에루살렘이 다시 그 이교도 애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교황님! 교황님! 정신 차립시오! 기록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요? 우르바노 3세 교황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8세 안 외우셔도 돼요 그레고리우스 8세가 다음 왕이 되는데 선임 교황께서 충격받으셔서 억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이 이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할 것을 교황으로서 명령 내린다 라고 하면서 짠짠! 드디어 제 3차 십자군 모집을 해요 2차 십자군 원정은 약간 명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차는 또 명분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께 반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다시 뺏겼잖아요 1차 십자군 원정의 명분도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번 3차 원정도 예루살렘을 되찾자 명분 확실해요? 이번에는 왕들까지 직접 출정을 합니다 유럽 각국의 왕들 물론 동로마 제국과 같은 큰 국가체계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에 약간 뭐라고 할까 느슨한 영국, 느슨한 독일, 느슨한 프랑스가 슬슬 생기던 때였거든요 각 국가의 왕들도 출장을 해요 프랑스 당시 프랑스 왕이 필리프 이세라는 왕이었는데 영어 발음은 필립이죠 필리프 이세 위 위 이다 도시 이다 시골 우리 프랑스도 이번엔 출장한다 나 왕 필리프 이세가 직접 간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 뭐야? 서유럽에는 로마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로마가 왜 튀어나와? 끝까지 들어주세요 신성 로마 제국이 영어로 하면 홀리 로만 엠파이어인데 말만 로마예요 이게 나중에 독일이 되거든요 독일 그러니까 이름만 붙인 거예요 약간 나중에 유럽사 할 때 말씀드릴게요 모든 유럽사는 다 뭐냐면 누가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냐 이 싸움이에요 1차 대전 전까지 서로 막 내가 로마의 후회다 하다가 나중에 독일이 되는 나중에 독일이 되는 이 애들이 족보 따져보니까 맞거든 이쪽이 맞아요 나중에 독일이 되는 그쪽 동네가 맞지? 족보 따져보니까 이쪽 동네가 로마의 혈통 이어받은 거 맞잖아 우리 왕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로마에 연결되네 그렇지? 콜? 너희들 불만 없지? 우리가 로마라는 이름을 한다 우리가 우리는 그냥 로마가 아니야 아주 거룩한 로마라고 해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으로 한다 이게 나중에 독일이 돼요 신성 로마 제국은 꽤 오래 갔어요 나폴레옹이 박살내기 전까지 쭉쭉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이어져가지고 독일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저라고 불렀어요 카이저 호프집도 많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카이저 호프 카이저라는 독일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캐싸르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킹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은 족보 따지마 우리는 로마에서 쭉쭉쭉 온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 왕은 킹이 아니라 시저에서 나온 독일어인 카이저라고 부를 거야 이건 나중에 유럽사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왕 필립 2세 그 다음에 나중에 독일이 되는 신성 로마 제국 그냥 이름만 로마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참전을 선언하고 드디어 누가 또 참전을 선언하냐면 바다 건너에 있는 제가 영국 얘기할 때마다 부르는 비틀즈 노래에 제목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She loves you 이게요 She loves you 라는 비틀즈의 노래거든요 영국 영국 왕인 리차드 1세가 참전을 선언합니다 리차드 1세? 어디서 많이 듣던 왕인데 모든 십자군 영화 관련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시는 분이에요 십자군 영화 하면 리차드 1세 우리가 사자 왕 또는 사자 심왕 이라고 부르는 왕이거든요 맞아요 그 사자 삼성 라이언스 그 사자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라딘과 1대1로 싸우거든요 격돌 그런데 너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싸웠다 해서 이 살라딘 측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자 왕 사자 심왕 뭐냐면 심장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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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다 해서 사자 심왕 보통 영화 보면 사자 왕 리차드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자 왕 리차드 1세 영국 왕 이 참전을 선언합니다 나중에 살라딘과 격돌을 펼치는데 대부분의 십자군 영화가 요거 그리는 거예요 살라딘과 리차드 1세와 전쟁 벌이는 거예요 리차드 1세가 일단 이제 그 참전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군대를 또 모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그래가지고 리차드 1세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요 백성들한테 영국 백성들 나 리차드 1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가지고 이겨도 살라딘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어? 어떻게 되겠나? 우리 돈이 없는데요 없으면 만들어라도 돼 여봐라 강제로 돈을 뺏어와 강제 징수를 해요 세금을 아예 따로 만들어요 살라딘 세라고 세금을 이 세금은 내가 쓰려고 하는 세금이 아니라 살라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이야 그래서 이 세금 이름은 살라딘 세라고 한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강제 징수를 하는데 농민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살라딘생가 알라딘생가 막 뜯어가니까 당연히 농민들도 싸우다 죽나 세금을 내고 굶어 죽나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들고 일어나자 해서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 농민 반란군 중에서 가장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빈후드예요 로빈후드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합니다 살라딘세에 뜯긴 농민들 가운데서 로빈후드가 그래서 미차들일세에 관련된 영화 보면 딱 두 가지라니까요 살라딘과 싸우는 미차들일세 그리고 로빈후드 영화에 등장하는 나쁜 왕 미차들일세 이거예요 하여간 미차들일세가 살라딘세를 강제로 뜯어가지고 돈을 마련했으니까 가자 예루살렘으로 나 리차들일세 떠납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죠 프리드리시 프리드리시 황제가 1189년 1189년 출발해요 독일에서 가자 이힐리비디시 어디로 가냐면요 일단 동로마 쪽으로 가요 육로로 근데 동로마 제국 황제는 또 왜 오냐고 아 진짜 그냥 우리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동로마 제국 황제는 십자군이 오는 걸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이제 안 와도 돼 저쪽 나중에 터키가 되는 땅 지금 이슬람 애들이 먹은 땅 그냥 이슬람 애들 살라고 해 우리는 지금 축소된 땅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오지마 그리고 이미 동로마 제국은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다 체결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거기 네 땅 여기 내 땅 우리 그냥 이대로 잘 살자이 라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한 상태인데 십자군이 또 오네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동로마 제국인데 저기 또 독일 애들이 병사를 끌고 와요 끌고 왔는데 독일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때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로마인데 동로마 제국 쟤네도 로마라고 하네 신성 로마 제국 아이고 야 족복 가봐 족복 누가 어디서 감히 로마 로마 그래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아줘요 동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군대를 이름 바꾸고 오라고요 어디서 감히 동로마 제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 지원을 안 해줘요 특히 식량 제공을 안 해요 신성 로마 제국 독일군은 이미 들어왔어요 동로마 제국에 밥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어이 동로마 제국 황제 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다 어 족보 싸움은 나중에 하고 밥 좀 줘 밥을 먹어야지 우리도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어 신양 제공을 거부를 해요 동로마 제국에서 여기에 격분을 한 신성 로마 제국 아이고 참 내내 황제 프리드리시가 격분을 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해요 지그들끼리 싸워요 지그들끼리 결국에는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량 지원 그 다음에 선박 그 해업 건너야 되니까 배 지원 약속을 해줘요 아우 미안해 아우 식량 줄게 바다 건너야 되니까 배도 줄게 콱 그냥 어디서 까불어 진짜 동로마 제국 야 그래가지고 식량과 배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업을 건너서 해업을 건너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 이코리움이란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자 지도 한 번 펼쳐보세요 짠짠 이코리움이 어디냐면 지금 있어요 지금 그 터키 지도 보시면 코니아라는 도시 있죠 그 터키 정확하게 중부지방에 코니아 여기까지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코니아 그 당시 이름은 이코리움 점령을 합니다 당시 이제 프리드리히 황제가 끌고 갔던 군사가 10만 대군이었거든요 왕이 끌고 가니까 예전 1차 2차 기사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규군이 왕이 직접 끌고 들어가는 군대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황제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일단 동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삥을 뜯으시고 식량 강탈 배강탈 해가지고 해협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방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전에 있었던 뭐 천명 단위 기껏 해봤자 만 명 이만 명 이 정도의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프리드리히 그러니까 이끄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무려 10만 대군의 정규군이었어요 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승승장구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빰빰 프리드리히 황제가 터키에 있던 한 강을 건너다가 강을 건너다가 말이 갑자기 이 말이 왜 이래 말이 약간 발광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프리드리히 황제가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강물에 빠져요 그리고 익사를 해요 아주 허무하게 죽어요 이거 야사 아니에요 야사 아니라 정사예요 얼떨결에 강에 빠져 죽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영이 안 돼요 67세의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황제는 이렇게 객사를 하고 맙니다 왕이 죽으니까 이 10만 대군 병사들이 당황을 하겠죠 뭐야 왕이 강을 건너다가 갑옷을 입은 채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우리는 누가 있거냐? 몰라 우리 왕 따라왔는데 왕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어떡하지? 돌아가자야 그치 괜히 싸우다가 여기서 죽으면 객사잖아 돌아가자 해가지고 대부분의 독일군들이 다 독일로 돌아가요 아주 소수 극소수만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한번 우리 구경이나 하고 가야 되잖냐 성지술래 성묘교회 한번 구경가자 살라디니 술래개금 받아준댔어 그래서 일부 극소수만 예루살렘으로 성지술래 떠나고 나머지 10만 대군은 독일군들은 다 You must come back home 돌아가요 돌아가요 일이 점점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자 이건 신성로마제고 군대는 그렇다 치고 영국 미차드 1세 삼성 라이온스 사자왕 미차드 1세 1191년 1191년 출발합니다 가자 살라디니고 머시키고 내가 박살내겠다 로빈훗 넌 기다려 나중에 썬킴이 영국사 다룰 때 넌 그때 등장해 가만있어 로빈훗 출발해요 섬나라 영국 왕답게 미차드 1세는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해상으로 들어가요 쫙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상류구에서 점령을 하냐면 아크레라는 성을 공략을 합니다 아크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북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아크레라고 있죠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략을 시작을 해요 이 아크레라는 도시가 지금 보면 사진도 나와있어요 그 사진 보면 지금도 옛날에 옛날 성 고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사진 보고 계시죠 여기를요 아크레를 리차드 1세가 한 달 만에 함락을 시켜버리거든요 지금 지도가 아니라 사진 보세요 사진 사진 보면 아크레 성 이 한쪽 끝이 바다잖아요 바닷가를 끼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1세는 배 함선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바다 쪽을 영국 배들이 막아버리면 보급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크레라는 성은요 바다 쪽으로 보통 보급이 왔을 건데 그 바다 앞바다를 저 나 리차드 1세의 이 함선들이요 저 앞에 아크레 성 보이지 그 앞바다를 다 막아버려 보급을 끊어버려 아크레의 바다 쪽은 영국군 리차드 1세가 막아버리고 그럼 저 육지 쪽 있잖아요 사진 보시죠 육지 쪽은 누가 막냐 마침 프랑스 필립 2세도 도착을 했어요 아 봉쥬 리차드 나 필립 위위 왔다 아 웰컴 웰컴 어이 저 프랑스군 그럼 앞에 좀 막아줘 육지 쪽 바다는 나 영국 리차드 1세가 막을 테니까 오케이 봉쥬 알겠어 바다는 영국군이 막아버리고 육지 쪽은 프랑스군이 막아버려요 보급이 완전 끊겨버립니다 아크레 아크레 한 달 만에 점령을 당해요 음 어 역시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전쟁사 삼국지도 그렇고 초안지도 그렇고 전쟁의 기본은 보급이에요 보급 끊기면 특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뭐 뭐 조조와 원소 원술 싸우는 거 지죠 왜지냐 보급을 끊어버림 저요 아크레도 리차드 1세가 평생을 전쟁을 했던 전쟁왕이에요 성 저거 보급 끊으면 바로 망해 알고 있었다니까요 보급을 딱 끊어버리자 아크레는 한 달 만에 망합니다 점령을 당해요 자 아크레가 점령당한 이후에 십자군에 십자군은 어이없게 분열을 합니다 지구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아크레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슬람 깃발 내려버리고 이제 그 십자군 깃발을 올리는데 왕들이잖아 왕들 각국의 왕들이요 자기 나라 국기를 올렸어요 일단은 상징성이니까 예루살렘 왕국에 예루살렘 왕국기 올리고 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작전으로 아크레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기 올리고 영국기 올리고 프랑스기를 올렸는데 어라 깃발이 하나 더 있네 미쳐들쇠가 야야야 아구야 저기 옆에 있는 저 깃발은 누구 깃발이고 뭐고 저거 어떤 깃발이냐면 당시 독일 왕 신성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의 왕은 프리드르시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군들은 돌아갔는데 독일 왕을 대신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범독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써요 게르만 민족이죠 독일 왕을 대신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공작이란 사람도 아주 소수병력이지만 꼈어요 이 아크레 공방전에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가 야 우리도 참전했는데 우리도 깃발 올려라 그래서 오스트리아 공작기를 올린 거예요 여기 리차드가 격분합니다 뭐? 공작기? 오스트리아? 야 나는 왕이잖아 프랑스 왕깃발 올렸는데 예루살렘 왕국 왕깃발 공작? 어디서 감히 왕깃발 사이에 공작이 야 뽑아서 땅에 버려 뽑아서 땅에 버려버려요 공작이 뭐냐면 여러분 공작 남작 뭐 많잖아요 간단하게 왕이 있고 왕 밑에 귀족이 총 5단계가 있어요 공후백자남 이 단계가 요거를 나중에 일본 애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뭐 뭐 뭐 우리 친일파들한테도 공작 남작 뭐 이거 줬지 않습니까 공후백자남 맨 꼭대기가 공작이에요 제일 높아요 공후백자남 그 다음은 후작 이겠죠 그 다음이 백작 아수라 백작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자작 맨 밑에가 남작 요런 귀족 단계가 있거든요 공후백자남 어쨌든 맨 꼭대기가 공작은 맞아요 근데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 공작 이라는 레오폴트가 공작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미처드 일세 격분을 하죠 그러니까 뭐 태극기 성족이 뭐 이렇게 쭉쭉 걸려있는데 음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부산시 깃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누가 저 뭐야 태극기 성족이 옆에 부산기 끌어내려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 공작이 깃발 가지고 뭐야 목숨 걸고 싸웠더니 뭐 저 깃발 하나 못 걸게 해 야 잘 먹고 잘 사시오 어 영국 어 피쉬 앤 칩스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스트리아도 음식이 딱히 없고 어쨌든 가자 돌아가버려요 아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프랑스 미식하면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그런 다양한 프랑스 음식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불과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음식은 무식하게 멧돼지 사냥해서 바베큐 구워 먹는 건 그 수준이었거든요 진짜 미식은 진짜 미식은 이탈리아였어요 왜 현재 프랑스 음식이 미슐랭이고 머식이고 이런 화려한 음식이 됐는지는 나중에 유럽 살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스트리아 돌아갔어요 지금 프랑스 왕 필립 2세도 있잖아요 아 그래 딱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아 이거 감이란 게 있잖아 사람 촉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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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차 십자군 전쟁도 망했는데 아 이거 예루살렘을 뭐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왔긴 왔는데 초장부터 싸우고 날리고 오스트리아는 화가 나서 돌아가고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야 이거 또 우리 또 괜히 출발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아 머리야 아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우린 갈게 진짜 필립 2세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 핑계돼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가버려요 저 저 저 저 저 뭐야 싸우려면 같이 싸워야지 아 저 프랑스 야 저 꼬꼬닥 꼬꼬닥 프랑스의 상징은 수탁이죠 저 닭 닭 닭들 저거 저거 가라해 가라해 필요 없어 우리 영국 혼자 싸울 수 있어 내가 누운데 나중에 로빈 후드와 맞서 싸우는 리차드 1세야 자 이제 독일은 아예 왕이 행군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버리고 오스트리아는 깃발 때문에 돌아가버리고 프랑스는 분위기 안 좋아 이거 독일 왕은 오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오스트리아는 깃발 때문에 돌아가고 아 아파 나도 갑자기 프랑스 돌아갈래 해서 돌아가버려요 리차드 1세는 갈테면 가라 나 혼자 싸운다 내가 누구냐 영국 사자왕 리차드 1세다 정말 전략가였어요 리차드 1세가 이제 이 아크레를 찍고 쭉 바닷가 따라서 남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잘 썼어요 사막이란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병사들 최대한 아침과 새벽에 이동한다 햇대기 전에 뜨거우면 안되니까 새벽과 아침에 이동을 하고 최대한 해안가 바닷가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바다에는요 자기가 영국에서 끌고 온 함선들 있잖아요 똑같이 같이 남하를 해요 해안가 해수욕장을 따라가지고 바닷가를 따라서 쭉 육군들이 쭉 천천히 새벽과 아침에 뜨거운 중동의 햇살을 피해가지고 남하를 하고 바로 옆에 바닷가에 보여요 서로 육지에서는 지금 육군들이 행군을 하고 육지에서 봤을 땐 바로 바닷가에는 영국에서 온 함선들이 똑같이 같이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급선들이에요 먹을 거 낮이 되면 정박을 한 다음에 물과 식량을 육지로 건네주고 새벽이 되면 다시 같이 남하를 하고 그리고 리차드일세가 엄명을 내리는 게 뭐냐면 절대 대형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와! 공격하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라 1열, 2열, 3열 짝짝짝 맞춰가지고 그리고 항상 갑옷을 착용하라 급습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낮에 헹구는 불가능해요 쪄죽쪄고 뜨거운 후라이팬을 달고 다니는 건데 지금 새벽과 아침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항상 착용을 하고 정확하게 1열, 2열, 2열, 3열 이 대형을 유지한 상태로 옆에 배, 배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만 보고 행군을 하는데 산라딘의 이슬람군이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절대 응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형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가라 내려와요 실제로 산라딘의 군이 공격을 해요 영국 십자군이다! 공격하라! 절대 응대를 안 해요 응대를 안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모든 병사들이 다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화살을 쏴도 동동! 튕겨나가 그대로 내려가요 쭉쭉쭉쭉쭉 여기에 산라딘이 1차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해요 아니 화살을 쐈는데 가만히 계속 걸어가야 하더라고요 쭉쭉쭉 남쪽으로 남쪽으로 쭉쭉쭉 대형을 유지하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아르수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행을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도 아르수프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르수프 국립공원을 보면 당시에 리차드 1세와 살라딘이 처음으로 격돌을 한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아르수프 국립공원 십자가와 초승달이 처음으로 격돌한 곳이다 라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는 십자군이죠 초승달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 이 아르수프 국립공원 평야예요 여기서 드디어 드디어 영국 사자왕 리차드 1세와 로빈 후드의 항상 영화에 등장하는 리차드 1세와 이슬람을 통일을 한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 나중에 독일 황제 빌 헬름 2세도 이슬람 교도지만 정말 존경을 했다는 살라딘 처음으로 A급 매치를 펼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요 유적지가 아르수프 국립공원이라고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1197년 9월 7일 오전 9시 살라딘의 성공으로 대격돌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관광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안가예요 해안가인데 한쪽은 절벽이에요 해안쪽이 절벽 해안 절벽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군사적 감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라딘은 여기를 정했어요 여기서 붙자 아르수프 평원 한쪽은 해안 절벽 왜 살라딘은 여기서 리차드 1세와 첫 공방을 펼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3초 드릴게요 답을 아신 그대는 군사전략과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리차드 1세가 남쪽으로 쭉 행군하면서 바닷가 쪽에는 자기가 영국에서 끌고 왔던 함선들이 그대로 같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보급하고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안가가 절벽이 되어버리면 바닷가에 있는 함선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절벽을 오를 수가 없잖아 배에서요 그걸 살라딘은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여기가 해안가 절벽 시대다 여기서 공격을 해버리면 저기 바닷가에 있는 저기 바다 위에 떠있는 영국 함선들은 손을 쓸 수가 없어 여기서 육군 대 육군으로 1대 1로 대일한다 이야 이 살라딘이 등장하는 그 리차드 1세 영화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정말 야 푹푹 빠져든다니까요 지략가와 지략가의 머리 두뇌 싸움들 리차드 1세도 예측을 했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살라딘이 공격을 할 것이다 왜냐 옆이 해안 절벽이기 때문에 보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기 전에 경고를 해요 전군 영국군 내 말 들어라 분명히 여기서 공격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살라딘이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응전하지 마라 원래대로 대형 유지하고 쭉 남쪽으로 내려간다 관통한다 알겠나 네 대왕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더워도 절대 갑옷 벗지 마라 갑옷 벗는 순간 우리는 진다 조금만 참자 갑옷 끝까지 입고 우리는 이 평원을 지나간다 알겠나 네 대왕 그리고 살라딘이 공격하더라도 절대 대형 유지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알겠나 네 대왕 근데 예측대로 살라딘이 오전 9시에 팍 북을 치면서 돌격을 해와요 어떻게 돌격을 해왔냐면 방망이를 휘둘고 오는데 화산을 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화산은 갑옷을 통과 못하니까 방망이를 들고 달려오는데 이슬람 병사들이 방망이 끝에 뭐가 있냐면 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걸로요 못 이걸로 갑옷을 쳐대는데 갑옷이 깨져요 빵 당연하죠 모시 삐죽삐죽 박혀있는 방망이를 휘두르니까 갑옷이 박살나면 어떤 일이냐면 갑옷이 빵 깨지면서 쇳조각이 몸에 박혀버리거든요 갑옷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악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리차드가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대형 유지하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반격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격하는 순간 대형이 무너지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옷이 무거운 상태에서 곧 해가 뜰 거예요 이제 지금 희생자들은 안타깝지만 대형 유지하고 그대로 남쪽으로 간다 그걸 또 살라디리 보면서 계속 방망이로 공격하는 거예요 팡 팡 팡 뒤쪽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살라디리 맨 뒤에서 그 이제 행군을 하는 뒤쪽에 있던 기사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악 안된다 희생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대형 유지하고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 해안가 절벽만 통과하면 영국 함성과 우리가 보급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간다 계속 뒤에서는 살라디리 이제 못이 박힌 방망이로 휘두르는 거예요 팡 팡 팡 팡 팡 뒤쪽에 있던 기사단이 드디어 리차드 일세의 명을 거부를 해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런 개죽음 없다 야 맞서 싸우자 해서 리차드의 명령을 거부하고 뒤에서 방망이를 맞던 기사들이 에라이 야이색들아 하고 살라디네 군대와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리차드도 아 계획이 드디어 흐트러졌구만 라고 파악을 하고 정말로 훌륭한 전략가인 게 뭐냐면 바로 전략을 바꿉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전군 영국군 지금부터 일제히 살라디네 군대와 맞서 싸워라 뒤로 돌아 공격 공격 공격을 실시해요 그렇지만 지금 해가 떴다 덥지만 덥지만 절대 갑옷 벗지 마라 알겠나 자 전략을 바꾼다 지금부터 일제히 공격 이래서 살라디네 군대와 리차드 일세의 군대가 이 아르수프 대평원에서 1대1 A급 매치를 드디어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옷을 절대 벗지 마라고 한 거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저쪽에서 화살이 똥똥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차드 일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격은 하되 대형을 유지하고 착착착착착 살라딘 군대 쪽으로 전진을 하라고 해요 밀려려 살라딘의 군대가 화살을 쏴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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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있던 숲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다 숨어서 버려요 아마 멍청한 왕이었으면 도망간 살라딘의 저 병사들 숲 속까지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 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리차드 왕은 숲 앞에서 전군 스톱 정지 정지를 시킵니다 왜 숲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매복이 있을 거거든요 매복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하니까 자 숲 앞에서 모든 병사들 갑옷 입은 채로 제자리 스톱 진짜로 매복이 있었어요 숲 속 안에는 살라딘의 매복 병사들이 아니냐 다를까 딱 숲 앞에서 멈추니까 일제의 숲 속에서 화살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슉슉슉 슉슉 슉슉 슉 날아왔지만 갑옷을 벗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던 영국군 다 튕겨 나가요 둥 둥 둥 둥 둥 그걸 보고 살라딘의 이슬람군이 혼이 날아가 버려요 저거는 우리가 상대 지금까지 상대했던 십자군이 아니다 우와 저거 뭐냐 가만히 서서 화살 맞으라고 했거든요 리차드 왕이 그래도 너희들 안 죽는다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혼이 빠져버려요 살라딘의 군사들은 드디어 살라딘의 군사들은 무기를 놓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도주를 시작해요 그 모습에 그 모습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새로 왔다는 영국 왕 그 호령을 하신 모습이 꼭 사자와 같았다 라고 해서 살라딘의 이슬람군 측에서 붙인 별명이 사자 왕 리차드였어요 특히 저 용맹한 왕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왕 같다 해서 사자 심 왕 리차드라는 별명이 그때 생겼습니다 자 이 1대1 A급 매치에서 살라딘은 대패를 해요 한 번도 접어봤은 적이 없는 살라딘의 이슬람군 대패를 하고 리차드는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까지 제가 십자군 전쟁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순간 때문에 그랬어요 리차드 1세 사자왕 리차드 1세와 살라딘의 전투 하이라이트에요 하이라이트 이 십자군 역사에서 그 삼국지의 하이라이트는 적벽대전이잖아요 솔직히 적벽대전 빼고는 삼국지는 재미가 없어요 적벽대전의 조조가 박살난 이후 이후의 삼국지는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냥 그거와 같이 십자군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리차드 1세와 살라딘의 1대1 매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리차드 1세 뭘 하냐 음 다음 목표는 야파다 야파를 확보하자 야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인 텔아비브 항구도시거든요 항구도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의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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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확보하자 여기를 우리 영국군 손에 넣으면 예루살렘 탈환 굉장히 쉽게 된다 자 야파를 향해서 지금 현재 텔아비브요 이스라엘 돌려 살라딘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머리가 좋았던 왕이 뭐냐면 리차드 1세는 너무나 강하다 직접 싸워봤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움하기도 전에 야파를 포기하자 포기해버려 어떻게 포기하냐면 곧 리차드 1세의 영국군이 이 야파 지금의 텔아비브로 올 것이다 그들이 여기 점령하면 이 성을 쓸 수 없게 성을 다 파괴하라 실제로 파괴 명령을 내려버려 자기 성인데 살라든이 왜냐면 이 성을 또 복구하는데 진군 속도가 늦어질 거 아니에요 리차드 1세가 최대한 영국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또 성 안에 들어오면 또 먹을 거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국군이 쓸 수 있는 것 다 파괴하라 식량 다 묻어버리고 우물 덮어버리고 성 파괴해라 그래서 최대한 영국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라 그리고 성을 파괴해버리고 살라든은 또 뒤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드디어 리차드가 야파 지금의 텔 아비브로 들어와요 아이 참 싸움 비매너적으로 하네 리차드가 격분을 했다고 하죠 아 왜 또 싸워야 돼 내가 또 다시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병사 공병대 1공병 2공병 3공병 와 너희들은 다시 무너진 성 또 싸 쌓게 만들어요 자 공병대들은 다시 쌓고 우리는 진군 속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목표 바로 어디로 가냐 아스칼론으로 진군한다 계속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야파 텔라비브 보이시죠 텔라비브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아스칼론이라고 다음 목표가 조금 더 남쪽으로 있는 항구도시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요 가자지구라고 보이죠 남쪽에 보면 조그마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조그만 동네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표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자지구 바로 북쪽에 있는 아슈켈론 이라는 항구도시 지금도 있거든요 아슈켈론 여기가 바로 리차드의 다음 목표인 그 당시 이름은 아스칼론 이라는 항구도시였어요 여기 찍고 아스칼론 찍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자 가자 갔는데 살라디는 이번에도 성을 부수고 후퇴를 합니다 왜냐 결국엔 목표는 예루살렘이니까 모든 여기서 쓸데없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힘을 비축하고 비축하고 저쪽은 힘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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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성 다시 지어야 되니까 힘을 쓸 거다 최대한 힘을 비축해서 예루살렘 방어하는데 빵 다 써버리자 라고 살라디는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왕이 이 아스칼론 아슈켈론에 와 보니까 여기도 성이 부숴져 있어요 아 저 인간들 진짜 확 그냥 공병대 남은 공병대 삼공병대 사공병대 너희들 다시 여기 너희들 여기 성 지어 복구해 그런데 점점 진군을 할수록 병사수가 점원을 해보니까 점호 자 왼쪽부터 점원한다 1 2 3 4 병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줄어드냐 하면 그 성벽 공사에 동원된 기사들이 야 우리가 이슬람 애들이랑 싸우러 왔지 예루살렘 탈환하러 왔지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뭐 벽돌이나 나르러 왔냐 아 먹을 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 불만이 점점 고조가 돼요 이러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다 도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들이 탈령한 거예요 탈령 아크레라는 한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아크레성 지금도 있는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아예 귀국 준비를 한 거예요 야 다음 배 오면은 다음 페리 오면 타고 간다 야 야 빨리 가서 배그 티켓이나 끝날 아우 나 진짜 야이 예루살렘 탈환하러 왔지 우리가 뭐 벽돌 날아왔냐 리차드 야 괜히 왔어 괜히 리차드 일세가 말을 타고 가요 아크레로 등등등등등등 이잉 귀국하려고 했더니 영국군 병사들 당황했죠 우리 죽었다 이제 근데 리차드 일세가 여기서 저 탈령변을 다 죽여 이랬으면 정말 멍청한 왕인데 아 리차드 일세 물론 영국 백성들은 정말 고혈을 빨아먹었던 그런 로빈 후드를 만들었던 왕이지만 훌륭한 왕은 맞아요 사람 물어봤을 때 딱 탈령병들 앞에 놔두고 죽여라가 아니라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먼저 와서 싸우다가 죽었던 선배 십자군 선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갈테면 가라. 안 말린다. 고향 가. 영국 가. 그렇지만 너희들은 역사의 비겁자로 기록될 것이다. 하고 확 돌아가버려요. 영국 미사도 왕이. 여기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우리가 역사의 비겁자로 기록이 돼? 그렇다. 우리가 잠깐 판단을 잘못한 거야. 대왕님! 대왕님!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왕의 사자후 앞에 기사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맞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지. 역사의 비겁자로 기록될 수는 없어. 다시 합류를 합니다. 자, 이제 리차드 1세. 다시 A급 매치. 예루살렘 총 공격.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 편지 한 장이, 엽서 한 장이 도착하고 리차드 왕 앞으로 대왕! 대왕! 여기 우체국에서 등기 속달로 지금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십시오. 리차드 본인 맞으시고? 네. 여기 도장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 안엔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training